이 시간 지으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종종 장애인들을 만납니다. 정상인들의 한 10% 정도가 장애아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을 만날 때마다 그 장애가 심한 분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늘 염려와 걱정을 합니다. 이 험한 상황을 저런 장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연민이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2000년 전에 그 날때부터 소경된 자를 향해서 품었던 의구심을 이 시대도 우리도 변함없이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품게 됩니다. 제자들은 날때부터 소경된 장애인을 만난 다음에 주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뇌죄 때문입니까? 자신입니까? 아니면 부모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자녀들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또 자녀들이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면 부모님들은 늘 자책을 하면서 이것은 내 죄 때문에 그렇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덮어두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질문했다고 하는 점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비슷한 점들이 참 많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문제가 너무 많이 있지만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그 멘토 되신 예수님께 자기의 문제를 어드바이서를 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이런 태도를 우리들도 취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의 생각은 소경 이퀄 불행한 인생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만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본문의 행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역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불행한 인생을 볼 때 우리 바로 교회 밖에 나가면 루마니아 사람들이 때로 모여있는데 그분들도 잘 데가 없대요. 어디 불 같은 데서 자고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비가 많이 내리는 날 비를 계속 막고 너무 불쌍한 그런 모습으로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불쌍해서 돈을 좀 주면 항상 술을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살아가는 삶이 참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의구심을 갖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받은 주님께서는 제가 소경이 된 것은 본인이나 부모가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그로하여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라고 매우 깊은 어떤 의미의 철학적인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나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시고 사람들을 판단하신다. 그래서 존재한 인생들마다 아름답고 흐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신다. 어거시는 그의 고백록에서 산이나 돌같은 무생물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광역에 감동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찬탄하게 될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삶에 너무 버거워서 자살을 결심하고 한강을 향해서 가다가 길게 앉아 구걸한 장애인을 만날 때 마음을 바꾸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저런 사람도 사는데 나는 사죄가 멀쩡한데 내가 조금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자살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사치적인 일이 아니냐. 생각하고 발길을 돌이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주님은 제자의 질문을 대답만 하시고 소경을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라 소경을 고쳐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장애가 있을 때 그것을 온전히 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높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러시되 신로함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신로함은 번역한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분문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단순한 방법과 그 방법을 순종하는 소경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뱉어 보시는 방법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말씀만으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침을 뱉어 그곳으로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로함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소경은 나는 하나님의 보냈음을 받았다는 믿음의 순종이 고침을 받았고 소경을 온전히 만들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눈은 정상인데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보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적으로 수강의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를 믿고 따를 때 능력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바라기는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야만 능력을 덧립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런 능력을 경험해야만 신앙의 참맛을 우린 비로소 느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경이 고침을 받았을 때 몇 가지 반응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웃사람들과 밑천의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돼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 앞이 다사하다 하거늘 내가 거로라 하거늘 우린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 믿음을 얻게 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내 친구 맞아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루아침에 돌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는지요. 이수를 만나면 의식이 삶의 철학이 그의 세계관인 인생관이 180도 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경되었던 한 사람 때문에 마을이 뜨들썩하게 되었습니다. 화제의 준공이 되었습니다. 주변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수를 만난 사람은 이렇게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겉모양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바뀌어버린 인생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누구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하거나 감추지 않습니다. 저는 부끄러워서 작은 성경을 호주메에 놓고 다니던 사람은 이제는 떳떳하게 성경을 옆에 끼고 들고 다닙니다. 식당에서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 땡큐 하고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냥 눈뜨고 그랬던 사람이 이전 누가 보든 말든 개의치아냐고 식탁 앞에서 머리를 쓰여 간절하게 감사기도를 하게 됩니다. 담배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치관이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전에 좋아하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좋아하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 은혜 받은 교회에 대해서 간등한 것을 들었는데 은혜 받고 보니까 남편이 그렇게 잘생겨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사는 얼굴을 보고 또 보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깊이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혼을 참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여러분 남편이 어죽지 않게 보이는 사람은 은혜 받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은혜 받게 되면 달려야될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경을 향한 파리세인들의 반응입니다. 당시에 파리세인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보석 감정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진다고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파리세인들은 동족들의 신앙의 모든 면을 평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으로 사람들은 받아들여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소경을 고치신 날이 아이러니하게도 저들이 그처럼 금과 억조로 여기고 지키는 안식일이었습니다. 파리세인들에게서 안식일은 결국 어떤 일도 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일로 여기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날에 소경을 고쳐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식일에 참된 의미를 파리세인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성경해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사사로는 일은 금하고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 안식일에 대한 그 많은 규정이 39가지나 있었다고 합니다. 눈병에 걸려 안약을 넣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을 꺾어서 먹고 심은 생각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밀을 꺾어서 먹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요즘에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겠지만 밀을 옛날에도 마찬가지로 배고픈 사람이 밀밭 가위를 지나가다가 목을 꺾어서 손으로 비벼서 먹고 하는 일들이 2000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안식일날은 밀을 꺾어서 배고픈 사람이라도 비벼서 후하고 껍데기를 불어서 달리고 알림이 간만 먹기 위해서 후하고 불을 두는 그런 동작조차도 노동으로 여겼고 그것은 안식일 범하는 사건으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안식의 소경을 굳혀주셨으니 바리새인들 가운데 논란이 대단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의 안식을 범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주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느냐고 서로 논쟁이 치열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논란은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훑어보면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도 아닌 것들 때문에 아주 취업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치열하게 싸웠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루터와 주빙글리 같은 사람들은 성찬의 문제예요. 그 취업적인 문제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싸우고 서로 악수를 하지 않을 정도로 서로를 원수시했습니다. 참 지금 보면 너무나도 한심한 일입니다. 우리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싸웁니다. 북아프리카에서 그랬습니다. 작은 일들.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어느 정도 그런 사람들 용서해 줄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그런 것 가지고 서로 죽이고 원수시하고 부릉템에 빠뜨리는 신앙의 이름으로 그런 악한 일들을 우리의 선배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 앞에서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렇게 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라고 서로 싸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믿습니까 율법을 배우고 율법대로 생활하는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지였던 무지겠던 소경은 예수를 선자로 구세주로 믿어 의심치 않으십니다. 이 정도면 인정해야 될 텐데 교만으로 가다간 바리새인들은 소경의 부모를 불러 또 질문합니다. 18절에 보니까 긴 구절입니다만 요약하면 소경으로 있다가 눈을 뜬 사람이 내 아들이 맞느냐고 부모를 불러 질문합니다. 어떻게 보게 되었으면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설명해달라고 말합니다. 저들은 분명히 소경으로 있다가 눈을 뜬 것은 사실인데 이 일을 행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도 아닌 질문합니다. 의존도 그렇습니다. 예수는 인장이 싫어하며 싫어해서 엉뚱한 핑계를 대는 경우가 있잖아요. 교회 꼴 보기 싫어서 난 안 다닌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은 실망해서 교회에 담을 쌓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핑계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몸짓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라는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소경의 눈을 뜨게 함으로 메시아심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에 대한 소경의 반응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소경되었던 자에게 또 묻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그때 소경은 지척 대답합니다.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히 깨끗한 대답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잘못 보이면 낭패를 당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런 분명함이 확실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온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만 우리가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순간까지 우리가 묘지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다른 것은 다 변한다 할지라도 신앙만큼 변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해 드립니다. 진정한 성공자는 세상에서 유명하게 되고 인기를 얻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에 오르는 사람들도 성공한 사람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성공자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불러올라갈 때까지 그 믿음이 갈라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믿음만큼은 절대적으로 양보하지 않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해 드립니다. 소경되었던 사람 신오픈 파리세인의 질문에 당당히 대답을 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내가 소경으로 있었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을 내가 순종했을 때 지금은 내가 볼 수 있다고는 사실 이것은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사건이 아닙니까 그러다 집요하게 또 파리세인들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내가 이미 일러서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십니까 30절에 보니까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도다 메시아가 오시면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소경을 고쳐신다고 이사회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연구했지만 막상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둥이를 온전히 하고 소경에 눈을 뜨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분이 아말로 오신 메시아구나 라고 저들은 받아들이면 될 텐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심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 아마도 주님 다시 구름 타고 오실 때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겁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 3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언제나 단순하고 한결같습니다. 자신은 직접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일에 복잡한 사람은 대체로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글쎄요라는 대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린 진리에 대해서 언제나 단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선한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소경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향하신 분명하신 주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전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에는 수도원으로 광야 수도원으로 가서 일생을 보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도 말씀이 많이 있겠지만 왜 광야로 들어갈까 아무런 사람이 없는 모래바람만 휘몰아치는 그런 광야로 들어가서 평생을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고집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영향력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래도 윤리나 도덕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어떤 수준을 이루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제가 내리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으로 시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걸 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있음으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도 그런 정도의 하나님의 보살품을 받지 않았을까 나중에는 멸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에도 곳곳에 하나님을 경관하게 섬기는 인생들이 곳곳에 박혀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래도 극률이 여기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그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은 복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김민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삶은 사는 것만큼 행복하고 아름답다. 삶에는 때로 좌절하고 포기할 때도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불행할 수도 있다. 무한한 힘이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 삶은 사는 것만큼 행복하고 아름답다. 삶에는 때로 슬픔도 외로움도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성수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에게 쉴 수도 있다. 인간 노력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 있고 포기하지 않는 희망에 숨어있다. 이 씨의 주인공은 25살, 지금은 좀 더 됐겠습니다만 김민식이라는 청년이라고 해요. 그는 몸무이가 겨우 27kg이라고 합니다. 전신장애 1급에 근위 영양증으로 온 몸무이 근육이 사라져 결국 죽게 되는 병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개학날 기가하다가 트럭에 저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병명도 이상은 근위 영양증이 진행 중이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살을 넘기기 힘들겠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5년을 넘기고 있다고 의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지금 내장 근육까지 약해져서 80이 넘는 할머니가 넣어주는 밥풀과 물방울로 생명을 겨우 하루하루 유지해가는 정황이라고 합니다. 누워있기도 버겁고 힘 좋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는 용기와 꿈을 잃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온 힘을 다해 컴퓨터에 키보드를 힘겹게 겨우 누를 수 있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시집을 두 권이나 냈고 그 중 삶은 사는 것만큼 아름답다라고 하는 책은 베서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하늘이 불은 날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건강이 얼마나 감사의 조건인 걸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위를 바라며 한이 없지만 아래를 들다 보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인생인 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소경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거룩하고 장엄하신 뜻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뜻을 위해서 살아갈 때 보람있는 삶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고귀합니다. 그 거룩한 비전을 이루도록 권고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도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쫓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이 있으셔서 우리를 우리의 어머니에 대해서 잉태하게 하시고 출산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오늘까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지구촌에 얼마나 더 머물러 있을지는 모르지만 머물러 있는 순간까지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용어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무슨 잡을 갖고 있든지 무슨 재능이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